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면허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고 좀 이따가 결격기간이 나오는데 일단 결격사유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 연령요건. 연령요건은 첫 번째 18세야. 18세 미만은 안 돼. 18세 미만은 안 되니까 면허를 받으려면 최소한 18세 이상부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죠. 다만 원동기 같은 경우는 16세죠. 원동기는 16세 미만은 안 되니까 16세부터 16세 이상이죠.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은 안 돼. 결격이니까 안 돼. 그럼 되는 건 여기에 넘어야 되겠죠. 원동기는 연령요건은 좀 하향이죠. 16세 미만. 이거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건 연령요건이고 나머지는 신체요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신질환자. 정신 1호 2호.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은 대표되지만 원문에 보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가 되겠죠. 그런데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 두 번째 감안점은 대통령령에 있는 거죠. 치매, 조현병, 분열형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조울병 그리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인데 이 병명까지 외워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칭에서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 과거에는 우리가 간질, 발작 이렇게 표현한지 이걸 좀 순화시켜서 뇌전증이죠. 그리고 치매, 조현병, 우울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그 내용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래서 통칭에서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이렇게 통칭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병이 있는데 그런데 특히 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이죠.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적성검사할 때 정신과 전문의가 적성검사할 때 걸러내는 과정장치들이 있죠. 어쨌든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그 다음은 또 역시 신체죠. 신체, 머리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신체장애죠. 신체장애인데 우리가 운전에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시각이죠. 시각 그리고 청각이죠. 그런데 시각은 안 돼. 청각은 제한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일단 청각, 시각이 되겠죠.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일종 중 대형 특수에만 해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청각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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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안 돼? 일종 대형 안 돼. 일종 특수만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면허, 일종 보통이나 일종 소형, 이종 보통 소형, 나머지 원동기는 청각장애가 가능하죠. 반면 시각장애는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감각기가 있는 거죠. 이때는 전부 다 안 돼.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감안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대형 면허나 특수면허면 돼. 그리고 시각장애죠. 다만 시각장애는 또 다시 둘로 구간으로 나누고 시각장애는 한쪽 눈이죠. 한쪽 눈 이렇게 도시가시켜 본 거죠. 한쪽 눈일 때는 위에 하고 같아요. 일종 대형만 안 돼. 대형과 특수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가능하죠. 반면 한쪽 눈 말고 양쪽 눈, 양쪽 눈 다. 양쪽 눈 다 못 보면 이때는 아예 면허 자체를 발급할 수 없는 그 구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일종 대형이나 특수만 안 되고 나머지는데 시각장애도 한쪽 눈은 일종 대형 특수만 안 되고 나머지는데 양쪽 눈 다 안 보일 때는 다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거기 보니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쪽은 한쪽은 또 지각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일종 면허 중에 대형 특수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제가 계속 많이 하는 거지만 조문을 열심히 읽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시켜지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작업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것을 따로 노트 정리를 하지 마시고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 하시든지 밑에도 여백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 하시든지 아니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A4용지죠. A4용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옆에다. 아니면 포스트 좀 요즘 궁금한 거 있죠. 보는 거여서 옆에 살짝 붙여 두시면 이런 게 나중에 문제 풀릴 때 바로 바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머릿속이 잘 안 정리되는 걸 이렇게 도시가시키는 게 또 결국 수업으로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신체, 시각, 청각이 되겠죠.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청각, 시각으로 해서 보시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정신질환, 신체, 청각, 시각이죠. 좀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팔다리죠. 우리가 운전할 때 뭐입니까? 팔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팔, 양쪽 팔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양쪽 팔 같은 경우는 이제 뭐지? 팔꿈치 이상의 관절, 팔꿈치 관절 이상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한쪽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한쪽은 가능하다는 양쪽 팔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몇몇 책들을 보면, 몇몇 강사도 보면 자료 제공한 다음에 신체 부위 그려지는, 이걸 시행 규칙 별표 있는 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책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시험문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쓸데없는 자료 나눠주면서 마치 뭐야, 뭐 혹시나 모른다면서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공포 마케팅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쪽 팔, 그렇게 딱 하면 되겠죠. 양쪽 팔 장애인이니까 양쪽 팔의 팔꿈치죠. 이 기준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있긴 한데 이게 뭐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운전은 우리가 뭐로 하니까? 팔로 하니까. 양쪽 팔이죠. 한쪽 팔은 아닌, 한쪽 팔은 가능하죠. 그래서 양쪽 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죠. 다만 본인의 신체 장애에 맞춰가지고 개조된 자동차, 이때는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 검지는 하지만 원칙적 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칙적 결격,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는 마약 중독자. 일종의 중독자, 마약 중독으로 대표되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 운전하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겠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전문의가 이런 정상이 있지만 운전은 괜찮겠다라고 인정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죠. 아까 위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의 경우도 전문의가 도저히 운전 안 된다라고 인정하면 안 돼. 반대로 전문의가 이런 질환이 일부 있으나 운전 가능하겠다라고 인정하면 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정도 받으시고.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연령요건인데 특히 우리가 아까 여기 청각에서도 봤고 한쪽 눈에서도 봤지만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는 추가되는 요건 있죠.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 19세 미만은 안 돼. 그리고 일종 대형이나 특수는 최소한 1년 이상 운전 경력. 경력 1년 있어야 되죠. 경력 1년 미만은 19세 미만이나 경력 1년 미만은 안 되는데 이거는 모든 운전이 아니라 일종 역시 일종 대형이라든지 일종 특수만 안 되는 거죠. 특수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처음부터 바로 되는 건 안 해요. 일단 운전에서 운전 경력 1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18세에서 하니까 최소한의 연령요건 19세 미만은 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년 18세 기준으로 경력 1년 미만이면 안 되니까 연령요건은 가장 빨리 18세에 땄다 하더라도 경력 1년 돼야 되기 때문에 19세는 연령이 나죠. 이 19세 미만 또는 경력 1년 미만은 일종 대형이나 특수를 발급받아줍니다. 이게 6번. 그리고 7번. 7번은 최근에 추가된 건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 시험을죠.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면허 시험이 아주 완화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면허 발급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해서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좀 규제하기 위해서 미등록 외국인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은 안 돼. 미등록 외국인은 안 되고 또 누구냐. 우리나라 국내 거소신고가 안 돼 있는 동포죠. 그러니까 국내 거소신고. 국내 거소를 가지고 있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소신고 안 돼 있는 동포.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과 혈연적 관계는 있지만 국적은 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스티브 유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면허증, 미국이나 인도에서는 현지에서는 면허증 발급받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증 받고 우회해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국내 거소신고. 동포도 외국인이 하지만 국내 거소신고하지 않은 동포의 경우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겠죠. 치료. 그래서 이 7가지가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죠. 그래서 연령요건하고요. 머리, 신체인데 머리, 시각, 청각, 양팔, 점점 내려가는 거죠. 다시 정신과 관련해서 마약 그리고 연령요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미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 안 한 동포는 면허증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면허의 결격 사유. 이것도 한 번 정도 기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